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럽다 드릴 텐데요. 특히 뭐 할 블러가 없는데. 그래도 수축 카드 챙겼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이런 로그아웃이 좋던데 쇼다운 아니면. 어 뭐야 앞에 다 외국사람이다 외국 대 한국.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. 아직 실력 발휘 안한거에요? 나이스 이건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이 판. 아 아 조이게. 내가 연습 기록이 몇 번이 10일. 아 마이코. 아니 미코 미코로 가봅시다 미코. 미코 또롬. 미콜. 제가 미코는 기가 막히게 잘 하거든요. 아 아 죄송. 아. 했다가 했다가. 아니 개굴뛰기. 제가 다이너랑 마이코를 잘하는데 원래. 진짜 죽고 말겠다 나같으면. 아니 좀 죽어라 그냥. 죽지마. 오 무슨소리지. 오 진짜 이거. 제발. 어. 했다가 했다가. 역대증같은게. 블루스타즈에 있었으면. 하. 미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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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이스. ner. 넉. 킬. 아 내가 죽이고 싶다고. 내가 죽이고 싶다고요. 여. 했다가 했다가 했다가. 아 뭐야 뭐지. 연속기록이죠. 저 이제 미쿠아하고 레옹 이번엔 6명 다 한국사람이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반응을 봐야겠네요 이따가 이따가 나대지 말아 좀 그냥 놀려보고 싶었어요 아티스트 켜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곤란하게 됩니다 얌지주씨 아니 진짜 제발 죽일 수 있잖아 아니 워싱시 밍밍 풍맞네 이번엔 이게 뭐예요? 이건 이상시 이건 이상시 뭐다 이상시 이건 이상시 이상시 추우추우추우추우 빠빠 비비아 난 너만 믿는다 한 판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거 하고 한 판만 더 이거 보면 구독해주실거죠 진짜 치료리네 꼴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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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승리 전복 챙기기 골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꼴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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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랄랄랄랄랄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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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백 슈트로 할까 구독해주세요 팀직이가 있으니깐 크리스도이예요 팀직이 한번 맞으면 진짜 건너킹 맞거든요 이제 나가네 부활상어 똥깨 전어 정탄량비랜 아 똥깨 똥깨라고 했다 꼴 어 아니 뭐하는데 아니 진짜 뭐하는데 꼴 꼴 그래도 꼴 이 요 쓸데가 온 코트 깔으며 튕기기 패스 좀 해라, MZ야.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. 인성질 뿜뿜뿜뿜 뿜뿜 뿜뿜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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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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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zabra gone cut 새로운 연락volt 화체치기 수pre boats 새로 나온 게 있네. 그러면 바로 이 미션만 빼고 어... 저... 아아... 불안을 안 할 겁니다. 너... 아... 으... 이게 20분 정도 됐려나? 끝나면? 날 쏘으란 건단 말이오. 잠시라도 해... 여깄냐? 여깄냐 그... 아니 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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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니! 아니! 불을 붙으라고... 아니... 궁극기 좀 쓰면 안 될까? 하... 진짜... 아니... 1프림 엄청 떴네... 아! 아! 오... 날 쏘으란 남아요... 이건 산상 못 했을 거요? 아... 진짜... 이 놈아... 오! 이 놈은 진짜 레전드 장면이다. 아! 아! 죄송해요... 아! 아! 난 너무 짜증나서 여기서 그만